1010, 사정상 면회 못합니다. 어디 아픕니까? 다른 날 다시 면회 신청해 주세요. 언제가 됐든 기다리겠습니다. 다시 요청해 주세요. 꼭 봐야 합니다. 천사가 따로 없다. 우리도 태어났을 때 이렇게 예뻤나? 이쁘긴. 막 태어난 앤 불탄 고구마처럼 얼마나 멋생겼는데. 태양이는 엄마 닮아서 잘생긴 거지.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해. 그게 엄마야. 알았지? 우리 태양이 제가 꼭 지켜줄 거예요. 야 산부는 그저 밥신비니까 많이 먹어. 산부 있으니까 많이 주세요. 오예 미역국 딱 놔주시고. 미역국 이거 두 배로 받아놔. 네네. 담당님 한국전 푹 떠주세요. 천 씨. 저 면회인데 곤란하다고 해도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네. 산업 Shotket 김 박진주 김 박진주 김 박진주 임 심지어 감사합니다.